전국의 신 애드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61, 실력양성운동과 학생항일운동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많이 높진 않아요. 아마 시험을 한 두 번, 세 번 치면 한 번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920년대요.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프를 띄워놓긴 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절 봐요. 절 봐요. 자, 우리는 이번 챕터는 뭘 볼 거냐면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컨셉을 바꾸죠.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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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겉으로 달래주는 척하는 문화통치. 문화통치를 했던 1920년대 국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맞서서 운동을 전개했느냐, 항일운동을 전개했느냐, 이거를 볼 건데 결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세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면서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면서 사회주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끔 일본에 맞서 싸우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또 일본에 맞서 싸우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둘이 물과 기름과 같아요. 코드가 다릅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각각 따로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을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또 사회주의자들을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혁명투쟁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가요. 한 명 한 명은 힘이 약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힘을 모으면 사장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소장농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은 힘이 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소장농이 힘을 모으면 지주를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에듀윌 인강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부로 인강 그만둘래요. 저 나갈래요. 그러면 에듀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머 동진씨 고생했어요. 잘가요 잘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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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어? 버려도 다른 사람 또 데려서 또 하면 됩니다. 대체 불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어? 사장님 근데 저만 나갈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구경 수사가 에듀윌에 있는 뭐 다른 감옥에 있는 일타쌤들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동진씨 이리 와봐. 아니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랬어. 이거예요. 한 명 한 명은 힘은 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딱 30초 만에 사회주의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 왜 해요? 자격증 딸려고요? 치아발도 도움이 될까 봐요? 때로 치우세요. 하지 마요. 저도 강사 은퇴할게요. 하지 마요. 다 같이 하지 마요. 아 PD님 카메라 집어 던져요. 하지 마요. 우리 삼성 LG로 쳐들어갑시다. 삼성 LG로 쳐들어가서 그들이 가신 재산을 엠빵합시다. 갑자기 PD님이 고개를 막 격렬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오뚜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PD님이나 어차피 가진 거 없어요. 어? 문을 뜨리고 엠빵하자?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건데 혁명투쟁을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노동자를 힘을 모아서 사장을 무찌르고 소장농의 힘을 모아서 지주를 무찌르고 근데 그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다? 일본 쪽발이 일본 제국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마지막에 무찌르자라는 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쟁 혁명,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코드가 다르다닐까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일본에게 맞서 싸울 때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 있었잖아요. 이때 민족주의 계열은 애국 계몽운동 계열과 코드가 비슷해요.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쪽발에게 식민지배를 받은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실력이 찐따기 때문에 그렇다. 어서 어서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여러 운동을 볼 겁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자, 그러면서 민족기업에 성장했고 있는데 우리 먼저 물산장려운동을 볼 거예요. 판소로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여러 운동을 볼 건데요. 누가 주도하는 걸 볼 거예요? 일단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은 다음 챕터에서 볼 겁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던 운동을 볼 겁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준비했던 운동이 뭐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일본 쪽발에게 진 빚, 나라 빚, 부채를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거라면 물산장려운동은 우리의 물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준비했던 이거는 어떤 운동이다? 우리 물건을 써서 우리나라 기업의 힘을 기르자라는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은 왜 이걸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이 1920년대 접어들면서 회사령을 철폐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기업을 만들려면, 조선사람이 조선기업을 만들려면 일본의 조선총독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제 허락이 필요 없고 신고제. 신고만 하면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진고무신공장, 동진콩나물공장, 참기름공장, 두부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쌉니다. 왜? 동진이 두부랑 콩나물은 거지같은 시꺼먼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콩나물, 간장, 신발 이런 거는 깔끔하게 병에 들어가 있고 깔끔한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싼 맛의 동진이 고무신, 동진이 메리야스, 동진이 두부, 간장 이런 거 사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뭐야? 조기 팔리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원래 세금을 엄청 비싸게 때렸죠. 관세. 그전에는 조선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독점이니까.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깔끔하게 병에 들어가 있고 깔끔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깔끔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고무신이랑, 동진이가 만든 거지같은 재질의 고무신이랑, 동진이가 만든 정체불명의 박스, 피투병에 들어가 있는 간장, 콩나물 이런 것들이랑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본산이랑. 사람들이 뭘 살까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현명합니다. 아,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거는 별개 문제고, 싸고 질 좋은 곳 사는 건 당연한 소비자의 심리이자 소비자의 선택인 거예요. 다시 일본의 물건이 신나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우리의 민족의 기업을 육성시키고 힘을 기르기 위해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게 바로 물산장령운동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국채보상운동은 선생님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돈돈돈돈돈돈 돈아저씨, 김강재 선생님과 돈돈돈돈돈 돈아저씨, 일본 쪽바르게 진 빚을 갚자라는 서상돈 아저씨가 주도를 했더라면 이 물산장려운동은 저기 북쪽에서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조선물산장려예요. 조선에서 만든 물건을 쓰는 걸 장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호가 중요해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단체들, 자작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제작한 걸 사용하자. 그 다음에 토산 애용, 우리 토산품, 이거를 애용, 사랑하고 쓰는 여자 단체, 부인회라는 조직 등이 만들어지면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전개해 나갑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예요. 왜? 당연히 일본의 탄압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비판을 해요. 왜 비판할까요? 얘들아, 동진이 고무신 사지 마라. 동진이 고무신 사줘봤자 어차피 은동진 사장이 배만 배불릴 뿐이다. 니들에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요. 실제로도 동진이 고무신이 이 물산장려운동으로 매진 세례가 벌어집니다. 매진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동진이 고무신 가격이 오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물산장려운동 좀 이따 보겠지만 사료를 주거나 포스트를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 정답. 민족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가 배경이 되었다? 정답.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하였다? 정답. 조선물산장려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자자케 토사내욕 무인회가 전개하였다. 노력하였다. 찾으면 정답. PPT로 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 그리고 우릴물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물산장려에서 주도하고 평양의 조만식 선생님. 구호가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사내욕 부인의 자자케. 그리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 포스터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거를 통째로 주고 물어봐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설마 자사가리 우것듬만가리으? 그러지 마요. 슬퍼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행입니다. 금일부터 실행하자. 조선사람 조선것을 쓰자. 내살림 내것으로 쓰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내용이에요. 이거 나왔을 때 물산장려운동으로 찾으면 됩니다. 우리물건 쓰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판소로 갑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처음으로 큰 맘목부했던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실패로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큰 맘목부하는 운동이 뭐냐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이거는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간혹 가면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이것도 누가 주도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그다음에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 왜? 똑같은 계열에서 주도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됐던 배경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1기 때는 1차 조선교육령. 2기 때는 우쭈쭈 풀어주면서 일본이 2차 조선교육령을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주고 한국어, 한국사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니들이 원한다라면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믿고 이제 고등교육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려고 전개를 했던 게 바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재라는 분이 주도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구호가 중요해요.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위해서 1천만이, 천만 명이, 1천만 명이 1원씩 내서 천만 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일본의 탄압으로 또 실패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비판은 아니지만 모금활동이 지지부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흉년이 좀 불어닥치기도 했는데 흉년이 불어닥치기도 했지만 이때 사람들이 모금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고등학생일 때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될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소개팅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해외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낸공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토익학원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들이 그게 와닿을까요? 1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 당장 지금 수능치기 바빠 죽겠는데 운동진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무슨 대학생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때 내 주변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를 만들겠다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떨까요? 만드는 거 맞아? 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바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다라는 거 끝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실패로 끝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민족주의 계열이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겠죠. 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넘나 우울해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 쓰레기 같은 일본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번 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야 민족주의 계열들아 응 니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실패했죠? 이것 봐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대학교 뭘 만들려고 하니 얘기를 하지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줬잖아 라면서 이걸 실패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일파를 양상한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 뭘 자꾸 이렇게 무리해서 하니 라면서 뭐라고 일하냐 야 조선통립운동 가더라 내게 좀 들어봐봐 내게 좀 들어봐봐 자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줄게 이 틀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이 틀이 모자라면 얘기를 해 요 틀을 좀 더 늘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본이 던졌던 달달했던 자치론자들 자치론입니다. 자치론 니들 스스로 자 니들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줄게 하웨벌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여기에 빠진 애들이 자치론자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싹 다 어떻게 되냐 싹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놀다가 좀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늘려나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일본과 딜을 하고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들과 친해지면서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과 타협을 했다. 타협점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지금 192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물산장려운동가 2차 조선경영의 바탕을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정비했지만 다 실패로 끝나자 일본의 달달한 유혹에 빠졌던 자치론자 이들이 타협을 했으면서 똑같이 타협점 민족주의자로 바뀝니다. 싹 다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는 친일파가 등장하는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을 잡아드렸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시행하였다. 이상재가 주도하였다. 천만 명의 이론식 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일본이 탄압을 앓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친일파를 양성한 거고요. 패피트로 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2차 조선교육령에 규정한 거고 이상재와 뭐 한영훈 선생님 특히 조선교육회를 주도했고 조직한 그 다음에 조선 민립대학 기성준비회 민립대학 들어가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 다음에 천만 명이 이런 식 그리고 결국 일본은 방해를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고 이게 경성제국대학이고요.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요 사료를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민족주의계래서 주도하였다. 실력양성운동이었다. 일상재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한계 아까 제게 얘기했잖아요. 친일화가 나옵니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놀자. 그리고 자치로는 대두 친일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길 봐야 돼요. PPT 판소로 먼저 가볼게요. 자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다 자 같이 다 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또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가 1920년대 초반이라면 그렇습니다. 1930년대 자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어떤 운동이냐면 이제는 또 민족주의 계열에서 큰 맘 먹고 했던 문맹퇴치운동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를 가르치자라는 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시기에 태어났다. 그러면 10살이 되고 지금 20살이 됐을 때까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배가 길어지면서 실제로 조선 안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리라는 걸 알리자라는 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입니다. 그러면 문맹퇴치운동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 운동은 누가 주도를 하냐?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주도하지만 언론사와 학생들이 주도를 해요. 이때 20년대에 썼던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잖아요.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때리고요. 여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의 다른 지역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글을 가르쳤던 게 바로 이 문맹퇴치운동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주도했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문자보급운동이에요. 이때 구호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 칸이 모자라네요. 배워야 삶다라는 게 바로 구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글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거를 전개합니다. 여기는 브나로드가 러시아어예요.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을 글을 깨우치자라는 게 바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ppt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그건 지우고요. 이제 자 ppt로 가서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조선일보 주도했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한글 교재를 사용했고 브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 그리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브나로드 운동 말이 브나로드가 민중 속으로고 그 다음에 문맹퇴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예요. 한글 교재입니다. 문자보금운동에서 사용했던 그리고 이게 브나로드 운동 시험에 나오면 이 포스트를 동시에 해줘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맹퇴치운동이었다. 정답.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원하였다. 그리고 민족주의계를 해서 주도하였다.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다 했네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앞에 물산장려운동의 포스트와 이 브나로드 포스트를 같이 줘요. 가나 민족운동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공통점. 정답 두 개. 민족주의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 찾으면 정답. 다 알려드렸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게 문자보급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단하고 신문자보급은 우리 민족이 해결할 가장 시급한 일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60만세운동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판서를 볼게요. 이게 제 예전 강의와는 다르게 에듀윌 교재 편제대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약간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이고요. 이것만 볼 거예요. 그리고 1927년도에 있었던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있어요. 사실 이거 3개는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설명을 할 거예요. 대신에 다음 챕터 때 이거 나올 때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는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을 보겠습니다. 3.1운동인 3월달 어허? 이건 6월달 20년대입니다. 20년대 자, 이때 60만세운동은 배경이 뭐냐? 어? 음화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3.1운동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여 장례식란 인산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순종의 또 인산일에 맞춰서 준비가 된 게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60만세운동은 누가 주도를 하냐? 사회주의 계열엘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코딱지만큼의 일부 민족주의 계열들이 여기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됐던 게 60만세운동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정말 영악하잖아요. 눈치를 까요. 느낌이 싸합니다. 예전에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날 때 3.1운동 순종황제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루머가 돌아요. 또 독사설 루머가 돕니다. 또 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다해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일어나기 직전에 60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다 잡히고요. 일부 민족주의 계열도 다 잡힙니다. 그래서 센스가 있었던 학생들이 이걸 피해가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주도했던 게 바로 60만세운동이에요. 어떻게? 알지? 내일 게임방? 알지? 내일 축구시합? 농구시합? 요런 식으로 비켜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순종의 장례식 날에 맞춰서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가 됐던 게 60만세운동인데 또 시작과 동시에 바로 진압을 당해요. 아 일본은 명확하다니까요. 절대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3.1운동 때 당해서 알잖아요. 잡았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하자마자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게 바로 60만세운동이에요. 근데 60만세운동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문 박스에 순종의 장례식 날 순종의 세상을 떠났고 순종의 인산일 샤랑샤랑 꼴랑꽁 그때 일어났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여기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결과가 자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와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이 우리 앞에서만 봐도 따로 움직였잖아요. 따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수이긴 하지만 함께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세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보니까 야 사회주의자들 기획력 봤어. 잘하는데 뭐지 엄청난 능력인데 그 다음에 이들은 이들에게 뭘 시켰냐 민족주의 계열한테는 전단지 붙이는 거 프린트 인쇄하는 거 이런 걸 시켰던 거예요. 시켜봤더니 야 컬러건 봤어. 색감 봤어. 디자인 봤어. 잘하는데. 너도 잘하는데.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면서 야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니까 야 서로 우리 코도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이러지 말고 다음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안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나보니까 가볍게 만나보니까 괜찮은 거야. 진짜 작심하고 제대로 만나서 우리 한번 1번 덜어내보자. 이 60만세 운동의 결과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자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민족이 이념으로 싸우지 말고 협동을 해서 하나의 전선을 만들자라는 민족 협동전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잘 되는 거 순종의 인산이 샤나샤나 꼴랑궁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민족 협동전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신간회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나올 때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거 1, 2, 3 세 개를 동시에 묶어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신간회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체가 되는 거예요. 좌익과 우익이 하나가 됐던 좌우 합작단체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러면 신간회 문제가 나올 때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60만세 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결성되었다. 총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끝. 끝났습니다. PPT로 갈게요. 여기는 제가 여기 나올 때 다시 연결해서 잡아 드릴게요. 안 까먹게. 자, 보시면 배경이 중요해요. 순종의 죽음. 인탄일날 기획. 그리고 사회주의가 기획을 했고 민족주의 기회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각이 됐고 결국 학생이 주도를 했고요. 순종의 인산이라 격문을 뿌렸지만 또 바로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외에 학생들은 독서의 비밀결사 조직도 했고 동맹휴악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연합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정답이 민족유율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족협동전선 운동이 일어났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PPT는 여기 보시죠.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 순종의 주공 때문만은 아니다. 이거 나오면 60만세 운동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민족유율당 부분인데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민족유율당 운동 민족협동정선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다음에 신간회를 배울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쳐지면서 이러한 것들 선언들도 이루어지면서 60만세 운동도 배경이 돼서 신간회가 결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 활동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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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다라는 거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까지 하고 끝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1929년도에 강주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경이 뭐냐 배경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920년대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우릴 좀 풀어주잖아요. 교육기간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한국사 한국어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실제로는 고등교육을 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이 폭발했던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맞서서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독서회 그리고 성진회라는 단체에서 일본에 맞서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큰 틀에서의 배경은 식민지 교육의 차별이라면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이 또 대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때 또 조선인 학생들이 대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아리따운 두 명의 여학생이 학교 수업을 끝나고 기가하는 길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일본 학생이 우리의 아름다운 여학생 두 명을 보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조선인 남학생이 바로 원펀치로 일본인 남학생을 갈겨버립니다. 그러자 패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울분들이 그 순간 다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서자 당연히 일본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겠죠. 그 사실이 광주 일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알려지자 독서회, 성진회 등의 이런 단체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동맹을 하고 휴학을 전개하고요. 시위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신간회가 나서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학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요. 또 지원을 위해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사실을 전국으로 알린 후에 제2의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한 대로 했던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회에 일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3.1 운동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만세 운동 민족 운동 이 바로 국내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학생 희롱 사건이 사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광주에서 신문기사가 들어간다거나 사료가 들어가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 학생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교육에 맞서서 광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 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정답이 열이면 아홉 이겁니다.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러면 60만세 운동이 나올 때 오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신간회가 지원을 하였다 삐익 오답 이죠 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신간회가 어떻게 60만세 운동을 지원을 해요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PPT로 갑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저항 이었고요 특히 독서 성진회 같은 학생들이 만든 단체들이 큰 나주간의 통학 열차간의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 이걸 계기로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자 대규모 동맹 해서 휴학을 하고 가두 시위에 나섭니다 중량거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지원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요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시면 학생 대중들아 궐기를 국민지교육 차별하지 마라 교육제도 확립해라 이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